마지막 꺼낸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고 둘 중에 하나야? 잠시만 내어보게 잠시만 내어보게 이거다 이거 아니, 이거 와, 화분이 왔어 뭔가 이들고 앞에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가발 가져오세요 가발! 가발 어디 있어? 뭐야, 이게 안에 있어 그냥 봐봐 이게 마지막 게 아니게 봐봐 중간, 중간이잖아, 중간 우와, 이게 말이 돼? 가발! 무슨 표정지? 가발 어디 있어요, 가발? 아, 처음부터 쓰게? 사비, 사비 어 좋아, 열심히! 열심히! 하라만이 잘 쳐요 자, 뮤비처럼 자, 뮤비처럼 뮤비처럼 좋아 좋아 다음 컴백 머리는 정벌입니다 자, 뮤비처럼 빙사 춤 해라 엔딩 때 뒤돌아 wild 수그레 야 나 이거 방금 알아놨어 좋습니다 여기서 낚시하면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입질이 계속 와요 한 시도 안 끊기고 입질이 계속 와요 지금도 땡겨지잖아요 얘는 계속 이상한 걸 물어 와 아 되게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있네 아 아 아 봐봐 미꾸라지 아니야 그 정도면 미꾸라지보다 작아 여기 이거 액젓 해먹으면 되겠다 두가 미꾸라지보다 작아 미꾸라지보다 작다고? 멸치 멸치? 장민아 너랑 비슷하게 생겼어 아 또 나 나 씹은 거 어떻게 알고 오늘 낚시 끝났다 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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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시원해 어때 나 여기 사는 사람 같아? 제대로 놀러 온 사람 같아 ㅋㅋㅋㅋ 아 살이 또 타겠구만 수아 화ELI 잠깐 자는데 되게 오래 잔 것처럼 편하네 너 오래 잤어? 그래 나 벌써 34페이지 읽고 있는데 그때 동안 잔 거야 아 그래? 그럼 너가 1페이지에 1시간 읽으니까 그럼 4시간 걸려? 까위가위 보! 까위가위 보! 나 먼저 해? 나 먼저 해? 너 먼저 해? 살짝 꺼내, 살짝 봐봐 오더 내리잖아, 지금 내가 지금 내가 그렇지 그렇지 봐봐, 최저하리 최저하리 나야? 근데 나는 이런 게 진짜 그냥 한 방이야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그렇게 이득 이득 살짝 꺼내, 살짝 그렇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 어차피 그냥 맞춘다니까? 맞춰 우와, 왜 이렇게 잘해? 자 자, 벌칙 뽑으세요 자 알까기라는 올림픽이 생기면 저 출전할 거예요 어때? 나같이 든든한 팀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나라 개미앗기가 뭐예요? 개미를 핥아야 돼 개미 어디 있어? 개미앗기가 우선 있어? 개미앗기 흉내내기예요 아, 그러면 개미앗기가 이렇게 내발로 기어다니면서 혀가 엄청 길어, 혀를 내림낼름 하는 거야 무슨 개미야 혀가 길어, 도마뱀다이고 개미앗기가 혀가 개미 집을 이렇게 혀로 이렇게 슥, 슥 하는 거라니까? 몰라, 그거? 아, 진짜야 에이티를 진짜라니까 에이티를 아니야 개미앗기가 진짜 개미가 아니라 당연히 동물이구나 개미야 혀미네 덮고 다니네 우와, 진짜 형아 길어, 우와 그래 인디앗 말고 통일하자, 손이야 일로와 이거 세게 때리겠네, 형들이 이거 맞자, 그냥 여기 봐, 이거 때리지 사실 할게 처음에니까 어 오모케? 오모케? 이거 자, 이렇게 무시해, 오케 와, 질렀고 있어 그 왜 말해? 조용히 이렇게 해야지 조용히 하면은 이거 무시해, 오케 무시해? 알까기 하고 있었어 우리 좀 이상해 혜연이 형, 뭐해? 월고기가 저거 또 언제 가 있었어? 나랑 끌래? 혜연이 놓치고 있어 혜연이 형, 이겨! 야, 막내대 마찬이다! 막내대 마찬가지로 혜연이 형이 인형이 과연 꼴 꼴 꼴 싸워! 야, 번째가 축복 다 있어 굴순 굴순 소리 봐, 진짜 쫌 lam 이거 한번 만들어볼게. 우와, 저거 잘했다. 잘하네. 귀엽죠? 유공공사 하셨나요? 네. 스토트를 바로 진행해드릴게요. 오케이. 상체 힘 말고, 가림으로 올라가셔야지 최고 높이 올라가실 수 있어요. 두 손으로 줄을 잡으시고, 벽을 발로 차면서 내려보시면 되세요. 이해하셨나요? 네. 출발. 출발. 라인을 잡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와, 이거 털어? 출발할게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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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췄. 췄. 오. 대박 신기. 컴헷. 딱 짚으면 다음 색깔 뭐 짚을지. 그렇게 할래? 아니면 한 색깔로 통일할래? 하면서 정해주세요. 자 형부터. 중간쯤까지 갈게. 흥 빠졌다. 다른 함부럽게는 죽는다. 그다음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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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점프. 그렇지? 그렇지? 감자. 대박. 집이 되면 말해? 응. 세모 있는 빨간색. 빨간색 점프. 빨간색 점프. 내려와 내려와. 카메라 아니다. 너무 힘들어. 날을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 우리나라라를 건다. 세상에. 환장.